고객들의 거절 이유 중에서 남편과의 사기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걸 이제 남상이라고 그러죠 남상 와상 와이프 상담 남상 남편 상담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상담일 수 있고 아니면 거절일 수 있죠 어느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으세요 경험상 거절의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 눈치가 딱 온다고 아 이 사람이 거절이구나 근데 100% 거절일까요 아니면 100% 거절은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뭔가 니즈가 있고 뭔가 필요하니까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뭐가 불만이 있는 거지 근데 고객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는 게 목적인데 일단 1차 거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바보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뭐 100%는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예 긍정해 줘야 돼 예 맞아요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바깥어른과 상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마음에 드셨으니까 상의를 하시는 거죠 뭐라 그럴까 거기서 아니요 라고 못하지 내가 뭔가 불만이 있어 그런데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래 이걸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니까 예예 저는 뭐 괜찮은데 남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세요 그런데 사모님은 어머님은 저희 프로그래밍이 어떤 부분이 그래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찾아내겠죠 쥐가 한 마리 있으니까 예예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 입으로 이 상품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전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부정적인 부문에 대한 걸게 누그러지겠죠 말하면서 사람이 좀 바뀌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단계 들어가고요 그럼 만약에 어머님이 남편과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겠네요 좋다고 근데 혹시 남편은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일까요 자 제삼자로 돌리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제삼자가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문제로 얘기 못해 남편은 이 부분을 좀 문제 삼을 것 같기도 해요 또 라든가 이 부분을 물어볼 것 같네요 자 자기가 궁금한 거야 돌려서 물어보는 거지 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머님들이 또 쫓아온다는 게 아니지만 그 정도로 돌아가면 그래도 걸린다고 아 요게 비싸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게 본심이야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남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으로 설득하는 거야 자 지금 같은 편이죠 같은 편 제가 협상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인사 담당자가 이제 내가 하의를 막 요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요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 아 사장님이 이거는 허락을 안 할 것 같다고 이거 너무 지금 많이 원한다고 보통 협상 테이블에서 지가 결정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뺀다고요 우리 사장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전형적인 거절 방법이죠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럼 우리가 사장님을 같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같은 편으로 만들어버려 이 말 해버렸으니까 자기 일은 내가 요구하는 연봉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거잖아 사장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신은 이걸 타당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 쥐는 맞다 그럴 거 아니야 쥐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딱 걸린 거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사장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본심을 얘기합니다 같은 편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건 준비할게요 자료를 이런 부분이 자료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강을 해서 다음 협상 때 제가 갖고 올게요 본심을 얻어낸 거죠 자기도 살짝 얘기를 하고 싶은데 꺼내기가 뭐하니까 사장 핑계를 댄 거고 남편 핑계를 댄 거고 핑계대는 거지 자기 마음인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부분만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 좀 만족하시겠네요 그런 거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드리면 어떨까 그거는 좀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외에 좀 특별하게 이런 서비스나 제가 아이를 더 챙겨주거나 이런 옵션을 좀 넣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얘기할 거리가 있겠죠 남편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직접 말씀해 주시기 뭐하면 저희가 대신 전화를 좀 드려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러실 것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러면 어머님이 좀 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언제쯤으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부모에 불만 불이 있었던 부분을 다음에 전화를 하거나 상담했을 때 보완해서 상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냥 거기서 아 네 그러셔야죠 다음에 연락 주세요 보다는 낫다 예 더 건질 수 있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